한편, 별은 박준영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는데요. 별 씨, 지금 마시는 게 뭐죠? 아, 물. 별 씨 의심해서 미안. 살 빠졌죠. 진짜? 놀란 사실은 우리 와이프도 살이 빠졌다는 사실. 지난주에. 지난주에. 지금 많은 행복 끝나고 달라진 점이 있나요? 김지혜 씨. 더욱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음식에 소중하거라 이거. 아마 별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 라운드 얼마 안 됐는데. 행복해. 가사를 합니다. 그래도 저 응원해 준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요. 응원의 힘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응원의 힘으로. 엄청 응원할 수 없는 것 같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도움의 힘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아마 이기지 않을까. 박준영 씨 표정이 영 아닌가 아니라면. 아, 야. 뒤에서 나타난. 느껴졌어.